얘들아, 나 도돈 놈이잖아 있잖아, 여기 제가 쓰레기 에라의 쓰레기 새끼야 언어 선택을 좀 잘 해봐 야, 까리 뭐니까리 니가 고필이냐? 생긴 거 아주 그냥 고갈비같이 생겨가지고 좋았네, 좋았어 몰래동 칼튼 개뻘 가는 데엔 틸콩만 해가지고 좁아, 새끼 도망가지 말고 붙어 오라고, 고갈비 컴온, 야 얘들아 야 뭘 봐, 디끼야 사기꾼 본다, 디끼야 디덕이도 구두는 제도가 있네 곰팽이야, 먼충아 듣고 싶냐? 아니 듣고 싶은 사람도 있냐? 너 새끼야, 너 알고보니깐 그 고참잡개가 소원 소재함을 걷어서 가더라고 다 먹고 얘기해 넌 어쩜 예절이 그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없니? 엔티튜드 좀 갖춰 원시인이냐? 원시인이냐? 뭐라... 아, 저 새끼 뭐 대 진짜? 형, 저 새끼 완전 양아치 새끼야 너 진짜 져질, 져질 from 저질 우리 해동이가 형 무듬이 그리웠구나 어? 야, 나와 잠깐, 나와 가만히 잡아 가만히 잡아 이놔 이놔 야, 나, 나, 나 야, 너 피게, 나 야, 야, 야 야, 남았으면, 잠깐, 남아 애 또, 이 새끼 난 고통은 느끼지 않지 아 슬퍼 하나도 안 아파 저수씨 진짜 많이 아픈가 봐 서건창, 이정우, 김하성, 도당우 아니 아니 그런 사람들은 없어 서건창, 이정우, 김하성, 조상우는 있어 지키야 응? 난 고통을 느끼해 아아아악 너도 뭐 필요한게 있으면은 쟤한테 얘기해 쟤가 태생은 아주 그냥 센 양아친데 손길수는 아주 좋아 못 만드는 게 없어. 오랜만이네 유한양이. 어디서 이 새끼가 해동인 척 해동해동되면서 이 새끼 뺑기를 쳐. 이리 와. 이리 와 이 새끼야 나와. 나오라고. 안 와? 내가 간다 이 새끼 너 죽었어. 자 자 자 자. 야 김재현 빠져있어. 저 새끼 편 자꾸 뒤져주니까 저 새끼 전 모양인 거야. 나와봐. 아니 뭐든 말했는지 못 알아듣게 된다. 너도 와 이 새끼야. 야 너 너 너 내 형은 부드럽구나.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. 민재현 이 새끼 파전 담아봐. 파전. 나 알다.